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먹은지 입니다. 오늘은 피시세일 사이트에서 협찬을 받은 오마니 쭈꾸미볶음 먹방이에요. 제가 따로 중국당면이랑 콩나물 추가했구요. 주먹밥, 날치알, 쌈무, 깻잎쌈까지 준비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콩나물 아... 콩나물 콩나물 오징어 오랫동안 치즈 소스 과자마자 매콤해요 노릇노릇 김치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매콤달콤해요 콩나물 고소한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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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매콤한 맛 치킨은 매콤하고 짭짤해요 치킨은 매콤하고 짭짤해요 바삭바삭 후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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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으쌰 곧감에 두고루 기억해 정치의 중 아멘